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은입니다. 자, 또 오늘도 즐거운 패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또 오늘의 패턴 이용해서 여러 문장 활용해 볼게요. 오늘의 패턴은 I must예요. 자, I는 저, 나라는 의미고요. must 하면 뭐뭐해야만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must를 붙이면요. 저는 뭐뭐해야만 합니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I should 그리고 I have to하고 또 똑같이 해석이 되는 표현이죠. 좋아요. 저는 뭐뭐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들은 다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배웠던 I should 하면은 어떠한, 그 주어가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뭐해야 돼요라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have to는 어떤 이유나 상황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띄면서 좀 더 센 표현이었어요. 뭐뭐해야만 합니다. 근데 most는 가장 세요.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꼭꼭 해야만 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read. 그러면요. 리드는 읽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읽어야만 해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to read 하면 저는 어떤 이유나 상황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숙제예요. 선생님이 내주신. 그래서 저는 읽어야만 해요. I have to read. 가 됩니다. 그리고 I must read. 저는 꼭 이걸 읽어야만 합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해석이 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의 패턴 I must. 가장 센 그런 강도로 저는 꼭 뭐뭐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의 표현들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요. I must read this book review가 되네요. 좀 아까 제가 오늘의 패턴인 I must를 설명을 하면서 붙였던 표현이 바로 read라는 거였는데요. 이 단어는요. 의미가 읽다죠. I must read. 저는 읽어야만 해요. This book review. 이 독자평을 꼭 읽어야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 내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무조건 꼭 읽어야만 하는 아주 강한 그런 뭐뭐해야만 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따라 읽어보세요. I must read this book review. I must read this book review.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갈게요. I must be there on time. 자 여러분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정가게 라는 표현이에요.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알아두시고요. 뭐가 나왔냐면 I must be. be는요. 뭐 있다, 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there가 붙으면서 저는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꼭 가야만 해요. 안 가면 큰일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I must be there on time.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I must be there on time. 다시 한 번. I must be there on time.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must find my notebook. 저는요. my notebook. 제 노트북을요. find라는 단어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죠. 저는 제 노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무슨 내용이나 정보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must find my notebook. 따라 읽어보세요. I must find my notebook. 한 번 더. I must find my notebook. great.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넘어갈게요. I must catch the train to Busan. 저는요. I must catch. catch는 잡다죠. 그죠? catch the train 하면 기차를 잡아 기차를 잡아 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은 그냥 기차를 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합니다. 저는요. 근데 꼭 타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요. to Busan. 부산 가는 기차를요. 오케이.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 must catch the train to Busan. 한 번 더요. I must catch the train to Busan. 오케이.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ust study English to become a diplomat. 저는요. I must study. 공부해야만 합니다. 꼭 공부해야만 합니다. 아주 강하게요. 뭐를? English. 영어를요. 그 이유는 to become a diplomat. diplomat 하면은 외교관의 뜻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따라 읽어보세요. diplomat. diplomat. 좋습니다. 저는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요. 영어를 꼭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가장 길었던 문장인데요. 여러분 따라 읽어봅니다. I must study English to become a diplomat. 한 번 더요. I must study English to become a diplomat. 오케이.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다섯 문장을 또 이용을 해서 좀 더 멋지고 근사한 그런 패턴 프랙티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패턴 프랙티스입니다. 아까 배웠던 첫 번째 문장부터 리뷰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must read this book review였죠. 저는요. must read 꼭 읽어야만 해요. 이 독자평을 꼭 읽어야만 해요. 라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여기 봐주세요. I must 다음에 어제 신문을 꼭 읽어야만 해요 를 만들 거예요. 어제 신문을 꼭 읽어야만 해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read, 읽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yesterday, 어제 그리고 newspaper 하면 신문이란 뜻이죠. 여러분 빈칸을 채워서 한번 문장 완성해보세요. read, 읽다, yesterday, 어제 그리고 newspaper, 신문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제 신문을 꼭 읽어야만 해요. I must read yesterday's newspaper. 그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어제 신문을 저는 꼭 읽어야만 합니다. I must read yesterday's newspaper. 한 번 더요. I must read yesterday's newspaper. 잘하셨어요. 자 이래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아까 배웠던 거 뭐였죠? I must be there on time. 저는요. 제 시간에 거기 꼭 가야만 해요. I must be there, must be 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두 번째 문장 적용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요. 5분 안에 학교에 꼭 가야만 해요. 저는 5분 안에 학교에 가야만 합니다. Look at the keywords. 첫 번째를 보시면 be. 아까와 같은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school 하면 학교라는 뜻이죠. 그리고 minute 하면 분이라는 뜻이고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해봅니다. 오케이 한 번 같이 보도록 하죠. I must 다음에 be 넣었겠죠. 저는요. 학교에 가야만 해요. 즉 학교에 뭐 있어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I must be in school. 학교에 있어야만 해요. 학교에 가야만 해요. 5분 안에 in 5 minutes. 따라 읽어보세요. 저는 5분 안에 학교에 가야만 해요. I must be in school in 5 minutes. 한 번 더요. I must be in school in 5 minutes. Good job.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아까 배웠던 거 우리 I must find my notebook. 아주 중요한 게 적혀있는 그런 노트인 거예요. 저는 그 노트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I must find my notebook. Must find.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저는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꼭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해요.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꼭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pass 하면 합격하다. pass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exam. 바로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get 하면 없다. 봤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scholarship. 바로 이게 장학금이란 뜻입니다. 단어들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것도 나왔네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넣어보세요. 키워드도 많습니다. 네 개나 됐는데요. pass 하면 합격하다. pass하다. exam. 시험. 그리고 get 하면 없다. 봤다. scholarship. 장학금입니다. 같이 완성해보죠. I must. 저는요. 합격해야만 돼요. 저는 꼭 합격해야만 돼요. I must. pass. 가 돼요. 뭐를요. 이 시험을요. the exam을요. 시험을요. well.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받다. get. 이라는 표현을 넣고요. 뭐를요. 장학금. scholarship. scholarship.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저는요. to get a scholarship.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I must pass the exam. 시험을 꼭 pass를 해야만 해요. 꼭 합격을 해야만 해요. 3번 문장 길었죠. 여러분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I must pass the exam. I must pass the exam. to get a scholarship. to get a scholarship. 한꺼번에 갑니다. I must pass the exam. to get a scholarship.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must pass the exam. to get a scholarship. 잘하셨어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I must catch the train to Busan. 저는 부산에 가는 열차를 꼭 타야만 해요. I must catch. 저는 꼭 타야만 해요. 라는 그런 문장을 아까 배웠었는데요. 오늘의 네 번째 문장을 또 우리 완성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 꼭 반납해야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 꼭 반납해야 해요. Look at the keywords. 보면 return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return 하면 돌려주다. 반납하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book. 다 아시죠? 책이요. 그리고 library.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서관. 아주 친한 장소겠죠. 자 이러한 세 단어를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뭔지 해봅니다. return 반납하다. book, 책. 그리고 library, 도서관. 같이 해보죠. 시작. 저는요. 꼭 반납을 해야 돼요. 꼭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면은 연체가 돼서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I must return을 써주시면 돼요. I must return. 무엇을요? 이 책을요. This book. 어디에요? 도서관에요. To the library.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저는요. 연체료 물기 싫어요. 꼭 이 책 도서관에 반납해야 돼요. I must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한 번 더요. I must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까 배웠던 마지막 문장 좀 길었었는데요. 저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꼭 영어 공부해야 돼요. 라는 표현. I must study English to become a diplomat. 그런 게 있었죠? 저는요. 영어 공부 꼭 해야 돼요. I must study English. 자,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도 좀 긴 편입니다. 한 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해요. 일단 저는요. 엄마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꼭 만들어야 해요. Oh, so sweet. 그죠? 엄마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꼭 만들겠대요. 키워드 봐주세요. Make. 만들자 라는 의미죠. 그리고 케이크. 여러분이 또 맛있게 또 좋아하는 케이크. 말 그대로. 그리고 for 하면은 뭐뭇을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한 번 빈칸을 메꿔보세요. 오케이. 저는요. 꼭 만들어야 돼요. 꼭. 어떻게? I must make. 그 표현은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I must make. 뭘 만든다고요? 케이크를요. 케이크. 엄마 생일 선물로. 즉, 엄마 생일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for my mom's birthday. 가 됩니다. 자, 아주 아주. 여러분도 한번 엄마 생일 때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I must make a cake for my mom's birthday. 한 번 더요. I must make a cake for my mom's birthday.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오늘의 패턴 프랙티스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I must 제대로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저는 뭐뭐 해야만 해요. I should, I have to, 그리고 I must.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말하는 순서대로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I should가 가장 약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해요. 이런 게 I should고 I have to.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는 해야만 합니다. 좀 더 강도가 세졌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마지막으로 I must. 저는 꼭 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꼭 해야만 해요. 가장 센 표현이었습니다. 자, 세 개. 여러분이 적절한 때 제대로 잘 구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